잘생긴가서 마지막 하인라이터 신승태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승태입니다 저 많이 안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많이 안한거에요 빨리 좀 하세요 숨이 넘겼고 숨이 넘겼고 나를 생각하는 질꾸만 눈이 뜨네요 웃겨 다 이렇게 멋진 웃겨 다 이렇게 멋진 판내동에 제가 오게 됐는지 박수 한번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봤나 행운의 남자인가봐 나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이서 너무 행복해 이 깊은 사랑을 봐서 도대체 헤어넣을 수가 없어 사람이 이제 뭘까요 웃음이 떠들고 내 가슴이 떨려요 나 여러분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떨려요 춤춰요 나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이서 너무 행복해 이 깊은 사랑에 빠져 이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넣을 수가 없어 도대체 헤어넣을 수가 없어 도대체 헤어넣을 수가 없어 자꾸만 가슴이 떨려요 나 이제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떨려요 한번만 가슴이 떨려요 이거 안녕하세요 지금 이 지지직거리는 게 왜 그러지? 머리카락에 막 지지직하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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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너무 좋네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노래를 듣고 경청하는 것도 좋지만요.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여기서 다 푸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박수만 치시면 안 돼요. 엉덩이를 흔들어야지. 자 그럼 제가 또 트로트를 지금 하고 있지만 원래 경기미녀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경기미녀의 꽃이라고 불리는 창고 타령이라는 곡. 한 곡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박수. 자 지금 모니터가 약간 정파를 타고 기짓거리고 있습니다. 잉이별 해본 사람은 몇몇이나 된단 말이야 이모 흘리던 그날 밤은 어디가 아프고 웃으리던가 반갑다. 옛날 소리 좀 올려주세요. 박수! 강요한 꽃이 곱다고 해도 또 곱고 곱이 가시로다 사랑이 좋다고 해도 남대고 곱이 원수로구나 어리시고 어리시고 지화자자 좋네 아니 돌리는 못하리라 박수! 박수! 좋아요! 여러분 춤추세요! 빙빙이 춤추세요! 빙빙이! 야호! 소리 들려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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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날 많이 놀면 언제노라 얼쓰구! 제가 얼쓰구 하면 자동으로 좋다 나와야돼요 얼쓰구! 너무 좋네요 계속 요런거 부탁드리고 여러분! 아니 한 곡도가 아직 아니에요 두 곡도 있어요 아니 근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앉아계시고 엉덩이를 왜 안 앉으시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체면은 건강을 해친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체면은 건강을 해친다고 체면 차리지 마세요 집에가서 스트레스 받아요 집에가서 생각하고 웃으면서 박두 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 와서 신나게 춤추시고 다 풀고 가시고 건강 잘 참고 가십시다 자 건강하려면은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뭘 해야지 건강한 줄 아세요? 박수 많이 치면 건강해집니다 박수 많이 치면 건강해집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요 제 노래 아빠 당기지 마세요 엄마 가만있어 아니요 지금 이제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제 노래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사랑불 이라는 노래인데 러브 파이어 사랑불 사랑불! 그거를 해주시면 돼요 평례동 무슨 동네가 여기?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사랑불 믿고 가겠습니다 박수! 박수! 준비하세요 시작! 한 번 더 나와요 시작! 잔잔한 맹세가 쓸데 잔잔한 이내가슴 살며시 가까웠어 살며시 가까웠어 울지빛 몰아설까 나도 못해 나도 못해 허락한 거라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사랑으로 하고 잃은데 댄스 댄스 자 다같이 시작 한 번 더 갈게요 시작 잘하자 잔잔한 내 가슴에 자 잔잔한 이 내 가슴에 살며시 가까웠어 살며시 가까웠어 우린 짓게 타고 잘하자 연말 1장 축구야 아 배씨 당첨 왜냐면 갈걸 못본채 돌아서도 있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허락한 사람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사랑하는 내 가슴에 사랑으로 하고 있는데 왈쎄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어머어머 지하철 맞추라고요 안녕~~~~~ 여러분 알겠어 앵콜 하신거죠? 네! 박자 좀 맞춰주세요 박자 맞춰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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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럼 이제요 트위스트 메들리로 갈거에요 여러분도 엉덩이 여태까지 흔드셨죠?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비비는 시간이야 발바닥만 보고 계세요 자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마지막 볼게요 빨리! 시간이 없어! 비려요~~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이 모습 떠올리기 싫어 비비는 전북불 밑에서 내 모습 돌아올 것 같아 싫어! 똑같게 시작이는 저 새끈 내 맘 알까 몰라 멀리 떠나가 내리니 나를 미친 곳에서 나를 잃어버려osexual Heel to Moisés 난 남한 전의 Zur bibi 둘게 Traoday klar어나와준다면 예쁘죠 미저기, 저 반면이 내 삶의 맘 안내되게 하나의 오전화 우리 같은enthchselowie 우리 한 명의 반은 더 이상 몰라 다같이 몰라? 몰라!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죽여요! 오! 오! 덧수로! 만들어진다! 천만요! 또! 눈물이 흘러 가자! 무식돼! 아로! 사랑하자! Science! 약놈이! 그대한 멍놈이! 호요를 살면서 계속 잡았네 오예! 오예! 슬슬쩍 이틀 안에 요천말로 넌 모를 빛거라 요천말로 딱딱 사랑이 남을 테마 난 나라 왜 이럴까 싶어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한 시절에 함께 죽었다 잊지 못할 잔 안구 잊지 못할 잔 안구 오옹! 방지 울러 믿어 주옥수님 사랑해 주의 차마시! 차마시! 잊지! 잊지! 상랄, 상랄, 상랄 예! 주인의 끝을 뵈어 아, 차마시! 1, 2, 3, 4 상랄, 상랄, 상랄 그리스도 주면서 우리 동대를 주로 잡았던 사랑했던 모여진 사람들을 잊지 못할 잔 안구 오옹! 주인의 끝을 대신해서 이겨요!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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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s은 오옹! 아, 차마시! 아, 차마시! 어어! 오옹! 좋은 시간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해요 이거 보내줘요 보내줘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냥 집에 간대예요 안 돼? 만약에 안 하고 그냥 가면 미워할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왜 춤을 안 추시는 거죠? 저는 춤을 안 추서 도대체 나만 신나는 것 같잖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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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오세요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 반칙 나는 치질이 딱 앉아계시고 나는 건강하다 나오시고 앉아계시면 다 치질이야 앉아있으면 치질이야 너무 잘해요 마지막으로 갑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갈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트위스트를 한 번 달려볼까요? 네 저 트위스트를 좋아하거든요 비벼주세요 비벼주세요 또 나만 신나는 줄 알고 빨리 끝나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아이아이 에이 한 번 더 하고 가 믿을게요 여러분 아이 믿어내 좋아요 아니 어디가서 젊은이들 어디가서 젊은이들도 춤추세요 우리 애기들도 춤추고 자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가자 엄마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에이 열락선이 각오하며 물륭돌아 해군 머리도 신이나 서툼인 에이 아름다운 풍에도 저 풍데도 녹색 꽃잎처럼 붉게 피겨가는 아이아씨들 예쁘고 두 분이 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이곳 반영 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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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어 뺐어 야 연락선이 뭐야 모르겠다 비틀비틀 어지러질 그리스도 하하하 야! 울렁울렁 울렁돔만 울렁돔기 연락서도 영련 없이 지쳤구나 어지러질 비틀비틀 그리스도 여긴 바로 울렁돔 평생 강하도록 비차 두 명 한 번 못해 보고 살아도 비차보다 좋은 비행기는 무려 실컷 하며 살아요 울렁돔 울렁돔는 울렁돔기 오징어가 공연이면 시킬까요 주지 손님 어서와요 투미슨 사랑을 합시다 사랑을 합시다 사랑을 합시다 사랑합니다 сво원 상냥 자 여기 성경이랑 사진 한번 찍읍시다 자 여기 성경이랑 사진 한번 찍읍시다 자 여러분 대단하죠? 역시 앵콜 마지막 송은 치착감 맞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긍정적으로 우리 부수면서 살자고요 그죠? 평리동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엄마 너무한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같은 게 나오니까 뭐야 아 그리고 왜 앵코를 더 붙었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버스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추첨을 할 거예요 추첨하고 마지막으로 갈 거예요 자 오늘 추첨은 태국의 기후 의사님을 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3시간 사회를 먹고 4시간에 따른 시험을 하는데 4시간에 3시간 사회를 하고 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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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